한국에서 온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6명이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워 읍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퍼드대 한인 유학생이 수개월 동안 정신치료를 받은 뒤 다시 재판에 설 예정입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대 직원들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승객들의 금품을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쇼핑카트 위에 올려둔 지갑이나 가방을 훔쳐 도주하는 강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을 확보한 소형 SUV 모델 올 뉴코나를 출시하며 북미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꼬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꼬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친만희 장석훈의 천종산산 경호꼬는 수십 년간 산산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온 여성을 구타하고 굶겨 살해한 혐의로 6명의 한인이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번 사건에 대한 첫 법정 절차가 열리면서 4명의 한인 용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귀넷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보석 청구신문에는 20대 한인 용의자인 이준호, 이가원, 이현지, 이준연이 출두했습니다. 특히 오늘 법원에서 공개된 체포영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워 담요에 둘러싼 뒤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을 중범죄라고 강조하며 4명의 용의자에 대한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명 외에 또 다른 20대 한인 용의자 에릭현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성년자인 이준영은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는 한국 국적의 여성 31살에 조세희 씨로 확인됐으며 조 씨는 무비자로 지난 7월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질환을 주장해 재판을 연기한 한국 유학생 사지미 씨가 결국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티페카노 카운티 법원은 룸메이트를 살해하고 정신질환임을 주장해온 퍼듀 대학교 한인 유학생 사 씨가 법원으로부터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고 평가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이후 사 씨는 로겐스포드 주립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법원은 어제 사 씨가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변호 준비를 도울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 재판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 씨의 의료기록에 따르면 감옥에 수감됐을 때 망상과 환각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시절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 우울증 관련 처방을 받아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사 씨는 치료를 끝내고 감옥에 재수감된 상태며 재판 전 심리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매국의 한 국제공항에서 공항 보안검색대 직원들이 승객들의 금품을 훔치는 장면이 부착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지난 6월 29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보안검색대를 지나기 위해 소지품을 정리하는 사이 보안검색대 직원들이 승객의 가방에서 현금과 지갑 등 소지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컨베이터 벨트에서 소지품이 움직이는 동안 주변을 살피다 승객들의 지갑을 자연스럽게 훔쳤으며 검사를 받는 승객들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심지어는 일부러 승객의 소지품을 뒤지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보안검색대에서 여러 건의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CCTV 영상에서 보안검색대 직원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보안검색대 직원인 호세의 곤잘레스와 라바리우스 윌리엄스는 각각 3급 중절도 혐의로 체포됐으며 곤잘레스는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불과 사회봉사 처분 등을 선고받았고 윌리엄스는 재판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분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방이나 소지품을 무심코 쇼핑카트 위에 올려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소매치기 범에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지난 13일 하버드 에비뉴와 메인 스트릿에 위치한 랄프스 매장에서 한 여성 고객이 장을 보던 도중 지갑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여성 고객이 쇼핑카트를 등지고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내는 순간 한 남성 용의자가 쇼핑카트 위에 올려놨던 여성 고객의 가방에서 재빠르게 지갑을 훔쳤습니다. 이후 용의자가 훔친 지갑을 가까운 다른 선반에 숨겨두고 떠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팀으로 보이는 다른 여성 용의자가 숨겨놓은 지갑을 가지고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쇼핑카트 위에 올려둔 지갑이나 가방을 훔쳐 도주하는 강철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카트 위에 귀중품을 절대 올려두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라진 용의자 2명의 얼굴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중 한 차량의 바퀴에서 수백 파운드의 펜타닐이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차할 때 CHP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쯤 프레즈노 카운티 5번 고속도로에서 교통 위반을 한 2013년형 토요다 캠리를 단속하기 위해 정차시켰습니다. 순차할 때는 캠리를 살펴보던 중 트렁크에서 대형 트럭 타이어가 발견됐고 타이어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워서 타이어를 잘라보니 150파운드의 마약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 속에는 107파운드에 달하는 48만여 개의 펜타닐 알약이 발견됐으며 또 다른 공간에서 45파운드의 코카인도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운전자 27세의 카를로스 조던 로페즈는 코카인과 펜타닐 불법 밀수, 운송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날 발견된 약물은 무려 730만 달러 상당의 마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부 대도시를 대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로라 프리드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과 관련한 법안 AB645가 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개빈 유섬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과속 단속 카메라는 5년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LA와 롱비치, 글랜데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등 6개 도시에서 설치됩니다. 과속 운전이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에는 경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벌금이 부과되며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최소 11마일 이상부터 100마일을 초과했을 경우 단계적으로 벌금이 올라가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주저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개빈 유섬 주지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미국인의 대표적 아침 식사로 꼽히던 시리얼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시장 조사기관 석하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리얼 판매량은 전년 대비 8.7% 감소하고 지난해 역시 2021년에 비해 3.9% 더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시리얼 업체인 켈로그는 시리얼 판매량이 감소하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최근 북미 지역 사업체를 분할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먹지 않는 식생활이 유행하면서 시리얼보다는 고단백 식품이나 이동이 잦은 사람들이 먹기 편리한 샌드위치, 부리또 등이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로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소형 SUV 모델 올유 코나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차별화된 디자인과 길어진 휠베이스와 함께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만에 풀체인지된 모습으로 돌아온 현대자동차의 올유 코나. 현대차의 소형 SUV 주력 모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넓은 공간입니다. 성인 남성이 앉아도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비롯해 트렁크는 기존보다 30% 더 넓어졌습니다. 전면부를 일자로 가로지르는 LED 램프도 눈에 띕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시그니처 라이팅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인테리어에는 12.3인치에 달하는 스크린과 수평형 레이아웃이 적용돼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연출합니다. 특히 타사 경쟁 모델이 없는 차별화도 갖췄습니다. 신형 코나의 내연기관 모델은 2만 4천여 달러 때부터 판매가 될 가운데 전기차 모델은 오는 4분기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적인 공간 활용성을 내세운 현대 코나가 소형 SUV 시장에서 입지를 내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볼티모에서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깨끗한 미래를 위한 쓰레기 정화 프로그램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됐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해양보존 단체인 서프라이더 재단과 함께 건강한 지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치 클린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실비치에는 강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로 오염이 특히 심한 해변가로 알려져 있으며 플라스틱 조각과 바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기아 자동차 임직원 60여 명과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하며 1시간 반 동안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은 하루에 모두 600파운드의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작된 북미 최초 3열 SUV 전기자동차 EV9은 미국에서 올해 말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엔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설립원 안보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기술 분야 합의가 없었다는 러시아 측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밝힌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제공 대화가 진전됐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견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설립원 보좌관은 같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는 이사국으로서 결의안을 이행하는 책임을 다할 것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도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어제 전화 통화를 했다며 한미일 세 나라가 앞으로 취할 조치들을 함께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결의 위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계속 머물면서 공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주개발 분야에 이어 항공기 개발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데니스 만트로프 러시아 부총리와 악수를 나눕니다. 러시아의 첨단 다목적 전투기들이 만들어지는 극동 산업도시 콤소물스크 나아무레의 유리 가가린 공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투기 생산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동쪽으로 약 1170km를 이동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주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투기 생산시설도 꼼꼼하게 둘러봤습니다. 수호위 35의 시험비행을 참관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수호위 35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위 57의 조립 과정을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만트로프 부총리는 러시아가 항공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 잠재력을 보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첨단 항공기 생산시설을 보여준 것은 특히 양국의 기술 주권 달성이라는 과제를 위해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란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기술 분야에서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투기 생산 공장 시찰을 마치고 콤소몴스크 나아무레를 떠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부득. 남녀 모두 파워 업. 지금 심마니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이 전 정부 고위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무더기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가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가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공식 발표 전에 제공받았는데 불법적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전 제공 누설이 금지되는데도 17년 6월 BH 정책실은 국토부를 통해. 감사원은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실장까지 집값 통계 수치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부동산원은 과거 표본 가격을 높이거나 현재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이 목표한 바와 달리 상승 추세를 보이자 부동산원의 상승률을 낮춰 공표하도록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소득과 고용, 분배 통계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자의적으로 분석 보고한 사례가 있었고 통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통계청으로 하여금 BH의 입장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대외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모두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 청와대 실장과 수석, 실무자까지 조사했다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실체도 없는 사법농단을 만들어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사법부 최고지휘부 스스로 법관 독립을 심각하게 해친 초유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 동안 강제동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사법부 조직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특정 판결을 유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강제동원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여 분의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했고 검찰이 천병 역할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검찰을 향해 먼지털이식 행태에 수사권 남용을 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로써 1677일, 약 4년 7개월 동안 277차례 재판 끝에 1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고 법률가들은 검찰 조서를 인정하지 않고 100명 넘는 증인을 불러내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7달 가까이 과거 증인신문 녹음만 재생할 정도였습니다.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오는 11월 1심이 마무리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은 오는 12월 22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망한 50대 가장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고 집안에서는 흉기가 한 점 발견됐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전남 영암군의 한 주택. 차량들이 오가며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일가족 5명이 숨진 집 근처에는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4분쯤 59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부인은 거실에서 20대 아들 3명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주변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주택 출입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안에서 흉기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최근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숨진 20대 아들 3명은 모두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의 가족 5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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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